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지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무적을 써 어 잠깐만요 아 잘못 눌렀어 아 바로 나와버렸어 아 바로 나와버렸어 짧은게 더 좋지 않나 아니 짧은게 더 좋지 않나 아니 아니 썽클 좋다 아니 썽클 좋다 캐릭터가 어렵지가 않네 아 아 아 아 이렇게 죽는거 아 저 안좋은 느낌이 저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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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아 설마 못 깨겠습니까 일단은 고난이 해도 1페이지만 넘기면은 그래도 얼마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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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안쪽엔 있는거 좋지 않나 안 들어 올려나 보이지가 아마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이게 어딨어 이런게 아니 화해산기 살았는데 이건 좀 그렇다 발판을 없애도 바쳐를 준다고 발판을 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어떡하냐? 역시 모를 때는 무작기지. 아 이거 좀 화면 좀 보이게 하고 싶은데 안보여가지고 상황을 모르겠네. 피 1? 2밖에 없네. 얘를 안쪽에다 집어넣고 해야지 썸브의 효율이 나타날 텐데. 치즈 심지어 전체 어 뭔가 쉽지 않다 아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거 어우 자꾸 달려갔다 어 뭐야 왜 살았어 어 왜 살았냐? 왜 피일로 안맞지? 인피 날라갔나요? 열심히 다 모아놨는데? 아 살았다 어 다 들어왔어 아 무적기를 눌렀는데 안됐어 반만 남았어 르너랭크 쓰면 피가 1밖에 안난다네 좀 남아있지 않나? 썻어 무적 썼어 소스 소스 으어어어어어어 또지 젤 뻗는데 한번 죽으면 위험해 아 안나갔어 아 어 뭐야 바인드 왜 걸려있냐 안 날라갔는데 아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픽 좀 끄고 갑시다 안보여서 안되겠다 아 이거 못깨겠는데 아니 수호가 자꾸 순간이동해 아 그냥 나만 이렇게 보이는건가 아 자꾸 맞냐 근데 나는 아 구석은 안좋은데 쩔쩔쩔쩔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어허 위험했어 아 이게 끝에라도 텔포가 안써줘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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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많이 더 때리자 무적서 무적서 어휴 뒤지는 각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지 나이스겠지 아주 위험했어 아 지금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 다 왔는데 아 아예 같은 건 못 낄 것 같습니다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낄 여유가 없어 제발 안보인다 아 다행이다 아 소고 2개 나왔네요 아 쉽지 않았어 아주 위험했어 아 진작에 끌고 올거야 야 임피가 계속 올라가니까 막 2천만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건데 우리 갓 붙었어 뭐 아 메일기군요 근데 239가지 번도는 다 어디간것입니까 239가지 번도는 다 어디갔습니까 348가지 번도 348가지 번도 아 노오프 때는 얼마인거에요 아 노오프 때는 얼마인거에요 어허 노오프 때는 얼마인거에요 800만 MVP 다이아 아 생명의 물 아 골드앱풀의 재료죠 루시드앱풀 소프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 네 아 아 잘 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위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